QBase 12 할인과 더불어 5종류의 무료 플러그인 추가 소식입니다. 이번 행사는 9월 초부터 10월 초까지 진행되며 기존의 QBase 12를 구매한 유저들도 플러그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새로 추가된 프리 플러그인을 받아 인스톨하는 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스타인버그 계정에 접속해 바우처 탭을 클릭해 봅니다. 새롭게 추가된 플러그인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 플러그인을 등록 및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플러그인에 따라 등록 방식이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해당 홈페이지에서 계정을 생성한 후 세팅 프로그램을 깔아 활성화하는 방법이 주로 쓰입니다. 먼저 알투리아 CS80을 설치해 보겠습니다. 알투리아 계정의 My Product에서 Register My Product를 클릭합니다. 바우처로 받은 리딩 코드에서 시리얼과 언락 코드를 입력 후 등록 버튼을 누릅니다. 정상 등록되었다면 알투리아 소프트웨어 센터를 다운로드해 인스톨합니다. ASC를 실행해 로그인합니다. 설치할 폴더 위치 선택에서 다운 버튼을 누르고 데이터 쉐어 항목에서 노 땡스를 클릭합니다. 등록된 CS80에서 활성화 버튼을 누릅니다. 엘렉트라는 스타인버그 제품으로 등록 방식이 다릅니다. 리딩을 누르고 다운 버튼을 누릅니다. 샌드 투 ELCC 버튼을 누릅니다. 열기를 눌러 E-license 컨트롤 센터를 열어줍니다. 컨트롤 센터에서 액티베이터 라이센스 버튼을 클릭합니다. 라이센스 액티베이션이 완료되면 다운로드 어시스턴트를 실행합니다. 마이 프로덕트에 엘렉트라가 등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이콘을 클릭해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 다운 받습니다. 다운이 완료되면 오픈으로 바뀌는데 클릭합니다. 라이브러리 매니저가 열리면 OK를 눌러 설치합니다. 파이어더클립 설치를 위해선 아쿠아리우스 데스크탑이라는 컨트롤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홈페이지에서 받아서 설치합니다. 마이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마이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한 후 리딩 코드를 설정의 세팅에 있는 액티베이션 스탭에 입력합니다. 액티베이션 스탭에 입력합니다. Fire the Clip을 인스톨합니다. 이때 혹시 모르니 VSD2와 VSD3를 모두 설치합니다. 업데이트 탭을 눌러보면 최대 5대까지 설치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멜로다인도 마찬가지로 리딩을 눌러 셀레머니 홈페이지를 열어줍니다. 리딩 코드를 카피한 후 계정의 로그인에 Add License에서 시릴 넘버를 입력합니다. 업데이트 Now 버튼을 누르면 멜로다인이 등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 멜로다인을 다운받습니다. 제 경우 프로툴즈에 멜로다인이 이미 깔려있어 VSD3만 선택해 인스톨했습니다. 더티 테이프도 마찬가지로 소프티브 홈페이지에 로그인해 My Accounts에서 Register License 버튼을 누릅니다. 라이선스 코드에 리딩 코드를 카피해 입력해줍니다. 더티 테이프가 등록됩니다. 더티 테이프를 쓰기 위해선 iLock 계정이 필요합니다. 미리 만들어 두시기 바랍니다. 소프티브 컨트롤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설치합니다. 앱을 실행해 로그인합니다. iLock 계정과 연동되지 않았다는 메시지가 뜹니다. iLock Account에서 iLock User ID에 iLock ID를 입력 후 링크 어카운트를 누릅니다. iLock 계정 암호를 입력한 후 Authorize 버튼을 누릅니다. 잠시 후 iLock 계정과 연동되었다는 메시지가 뜨면 다시 컨트롤 레벨을 로그인합니다. 더티 테이프가 보이며 Install 버튼을 눌러 설치합니다. 설치한 플러그인이 정상 작동하는지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CS80은 독립 플러그인으로 되어 있어 가상 악기로 열어주면 됩니다. 엘렉트라의 경우 할리온에서 구동되게 되어 있습니다. 할리온 라이브러리에서 선택해 악기를 불러옵니다. 파이어더클릭과 더티튜브는 오디오 트랙의 인서트에서 불러올 수 있습니다. 펜트클릭과 더티튜브가 보다니, 그로 조화, 우선 그로 조화, 우선 그로 조화, 조화, 우선 그로 조화. 어차피 그로 조화의 인서트. 멜로다인의 경우 분석을 원하는 오디오 클립을 선택한 후 익스텐션에서 멜로다인을 선택합니다. 클립을 더블클릭하면 오디오 에디터 대신 멜로다인 에디터가 뜹니다. 알고리즘에서 폴리포닉 서스테인이나 디케이를 선택합니다. 노트가 하나하나 분해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Essential 버전이라 익스포트 오디오 2 메뉴가 보이지 않지만 미디 파일로 저장할 수는 있습니다. 우선 Settings, Preferences를 열어줍니다. Shortcuts에서 검색어로 미디를 입력합니다. Save as MIDI의 단축키를 지정한 후 닫아줍니다. 단축키를 누르면 미디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Import MIDI로 저장한 미디 파일을 불러옵니다. 이제 큐베이스 12에서도 프로툴즈처럼 멜로다인을 이용해 향상된 오디오 2 미디 긴을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큐베이스 12에 새롭게 추가된 프리플러그인 설치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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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